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통기타 이야기에서 마틴 기타를 구매해 주신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가 쓰는 마틴 기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줄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이건 마틴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기타줄을 여러 개 사용해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가 나는 혹은 본인이 손맛에 딱 맞는 그런 기타줄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소리의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연주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타줄이 딱 맞는 기타줄이다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이유는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결국 마틴 기타에는 마틴 기타줄을 쓰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마틴 기타에 마틴 기타줄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기타를 제조하는 곳에서 기타줄을 제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틴 기타라는 브랜드가 자기의 기타를 생산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운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운드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기타줄을 같이 제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런 어떤 기타줄을 써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분들에게는 마틴 기타줄을 먼저 써보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명한 기타줄 브랜드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그 브랜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타가 부각되지 않는 곳이거나 혹은 기타를 아예 제조하지 않는 브랜드도 꽤 있습니다. 엘릭서 스트링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다다리오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틴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기타에 잘 맞는 기타줄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마틴 기타줄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8020 브론즈를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포스포 브론즈도 제작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가의 티타늄 코어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플렉서블 스트링이라고 할 수 있는 MFX 시리즈도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레트로 시리즈 등 굉장히 다양한 기타줄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스트링을 선택해야 될지 본인의 기준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건 마틴 드레드넛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MA550T를 이외에 OM 바디나 GP 바디 등 다른 바디 형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MA540T를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소개해드린 이 스트링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은데요. MA500번 때 스트링이라는 걸 봤을 때 포스포 브론즈로 이루어진 기타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포 브론즈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관적으로는 색감이 살짝 로즈골드 색상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소리는 비교적 풍성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드레드넛에 추천해드린 550T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움 게이지 통기타줄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편에 속하는 기타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MA540T는 라이트 게이지 많은 분들이 표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께의 기타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레드넛에 미디움 게이지를 추천해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드레드넛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모두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타줄이기 때문입니다. 게이지가 두꺼운 만큼 이제 장력이 세서 연주감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강한 사운드, 가장 울림이 좋은 사운드를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미디움 게이지의 특징이고요. 라이트 게이지인 MA540은 그것보다 좀 더 장력이 약해서 연주감은 더 편하고 그리고 울림도 어느 정도 잘 나기 때문에 이 MA540T를 추천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뒤에 붙는 그 T라는 표시인데요. 이 T는 트리티드의 약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마틴 기타에서 이 현재의 기타줄이 개편되었을 때쯤에 국내에 와서 이제 한번 포럼을 같이 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트리티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실제로 기타줄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 손에 라텍스 장갑을 끼고 악소하는 것과 같다면 이 트리티드는 이제 손에 로션을 바르고 악소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타줄에서 느껴지는 이지감이 적다는 의미이죠. 코팅형은 아무래도 줄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기타줄과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좀 더 미끄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 MA540T, 550T는 기타줄의 질감은 그대로 느껴지면서 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톤이 죽는 현상이 적은 그런 기타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드넛에는 MA550T, 그 외에 다른 바디에는 MA540T를 먼저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이 줄들을 사용해보셨다면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줄들을 사용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기타줄을 선택하시는 걸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기타줄은 기본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체할 때마다 가능하시다면 다른 줄들을 한번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마틴 스트링이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의 줄들을 써보면서 아, 내가 찾는 연주감, 내가 찾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타줄을 찾아보시는 게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기타 이야기에도 다양한 스트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타줄 교체할 타이밍이 되시면 방문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